오늘 어떤 간증 4338번의 주제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리라 입니다. 자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이나 올물을 파는 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행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을 해를 주기 위한 판 함정은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남에게 함정과 올물을 거는 자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무덤일 수도 있고 미래 후손에 자손이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 때 그 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판 그 악행으로 인해서 후손, 자식이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식의 자식이 빠질 수도 있고 사대에 걸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악행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경우는 그 피해를 남에게 주기도 하겠지만 몇 배로 자기가 부메랑처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 성경은 악은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나 피해자가 해를 당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모두 악의 무게만큼 그대로 대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악과 똑같이 선한 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잊어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받거나 자손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자기 선조가 세상에 행한 악행이나 떠난 선조가 자기 밑에 선조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참 그 선의 대가로 자손이 받았을 때 그런 경우를 영이 열린 사람에게는 거의 보입니다. 영이 열린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이 범사히 잘 되고 모든 것이 축복받지? 그래서 보면 그 조상에서 그런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찾아왔는데 기도를 해보면은 조상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 조상죄로 인하여 그 아이가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조상저주를 하면은 그들이 알아보고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참 그 영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들의 조상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저주가 후손에게 내려왔는지 하나님께서 훤히 보여주신 것 매우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응징에 대한 결과는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의 저주나 또는 재앙이나 또는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모든 축복이 어느 때에서 어떤 식으로 축복이 내려졌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축복인지 아니면 조상에서 받은 축복인지 아니면 부모 때에서 받은 저주인지 그런 것들이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증으로 나의 어떤 간증을 하자면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젊어서 청상갑으로 아들 둘의 딸 하나를 키우는 청상갑으로 사신 분인데 삼남매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다 출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인한테다가 이제 며느리 둘이 있고 이제 사이가 하나 있겠죠. 그런데 큰며느리를 그렇게 아주 구박을 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구박을 하고 혹독하게 다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그런 구박에 며느리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며느리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혼하고 나간 다음에 그 할머니의 그 막내딸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이혼을 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저기 할머니는 사돈이 너무 질이 나쁘고 자기 딸을 구박을 하고 시집살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어머니 저주예요. 어머니가 남은 딸에게 그 큰 며느리게 했던 것을 그대로 자기 딸이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친정어머니가 그 노인이 한 대로 그 딸이 그대로 그것을 저주가 그 딸한테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온 것을 봤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자기 때 되는 수도 있고 자기 자식 때 되는 수도 있고 또 3대 4대에서 내려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악을 심든지 설을 심든지 그게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데서 좋은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자손 되도록 그렇게 선한 일로 그렇게 잘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또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이 자식한테 내려가서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쫓겨나서 친정으로 오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 며느리를 구박할 때도 아 너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딸도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당하고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함정을 파거나 자기가 올물을 걸거나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는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저기 혹두가 십사리로 시킨 것으로 인하여 자기 막내딸이 그 대가로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 몰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딸에게 모질게 구른 사돈에 대해서 원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악을 심는 것은 그 바로 자기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딸 가진 부모가 며느리에게 혹독하게 대하면 자기 딸이 그리고 그대로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딸도 귀한 줄 알아야죠. 자기 딸이 귀하면 나무 자식에게 참 판 함정이 자기 딸이 그 함정에 빠진 결과란 것이죠. 이사야 8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며마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서 잡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라님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십니다. 선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질 올무와 함정을 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양을 저버린 것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씨를 저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판난다는 우리 속담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걷기는 어렵죠. 선을 심은 자는 선으로 거둘 것이고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표가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많이 심는 사람 그 자손들이 잘 돼요. 그러나 남을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고 남의 집에 독을 던지고 뭐 이런 아주 남의 생명을 노리고 이런 더럽고 추한 짓을 한 사람은 그 자손 대대로 그런 악이 뒤따라 갑니다. 지금은 기촌에서 10년 전에 기촌에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 맞습니다. 심은 대로 나와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감자 심은 데 고구마 나지 않아요. 감자 심은 데는 감자가 나고 고구마 심은 데는 고구마가 나고 그 심은 대로 걷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땅을 깊이 파고 대비를 주고 땅에 대해서 연구하고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성분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도 심어놓고 또 여러가지 노력과 애써서 수거해야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죠. 심는 걸 거두기 위해서는 땅과 종자와 토양의 성질과 비료의 종류와 심은 시기와 등등 물을 많이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물 주는 시기 이런 시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기촌하지만 기촌이 갖고 있는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기촌한 사람이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서 농사라는 건 지어본 적도 없는 우리가 팬티만 불리다가 오던 사람들인데 와서는 지금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참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욕심이 없이 또 함정에 빠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보따리 쌓고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기촌에 실패하는 경우는 주민들과 다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그 팬을 그대로 여기 와서도 성경 읽고 설경은 작성하고 에베드리고 하루에 3번씩 에베드리고 5번씩 기도하고 또 작품하고 농사짓고 여러 가지의 서울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면 이웃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여기는 농사 2300평 농사까지 지어야 되니까 더욱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서 유기농으로 먹거리를 만들려면 유기농이면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다 호미로 다 뽑아야 돼요. 이 풀들을. 그러니깐 참 어렵죠. 그냥 제초제도 확 뿌리면 풀이 죽는데 우리는 그런 농법을 안 쓰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유기농 무농약을 하고 비로도 확비를 주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만날 사이가 없이 바빠요. 동네 참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염소장도 그전에 살던 사람들이 썼던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고 열쇠만 하나 갖다 붙이고 염소도 한 쌍 사다 넣어놓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들판에 또 까맣게 앙직 맞은 놈들이 또 새끼를 낳아서 수놓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10년 전에 한 쌍이 그렇게 용돈도 벌어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저기 노세해지면 또 잡아서 약으로도 쓰고 우리가 잡아서 연소탕도 해먹고 여러가지 이제 기촌에서 커다란 꿈을 갖지 않고 기촌에 실패하는 경우는 주민들과 다툼이나 인간의 문제와 과도한 투자 결실이 없는 실패가 기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소 한 쌍이 뭐 28마리까지도 불어나기도 하고 또 좀 줄여놨을 때는 대여섯 마리 됐다가 또 크게 1년에 두 번씩 낳고 그렇게 되니까 또 금방 또 10대 마리 넘어가면 넘어도 이렇게 우리가 좀 농산 일에다가 가축까지 돌보기가 힘들면 또 많이 축소시켜버리고 파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약으로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절해요. 힘이 들 때는 좀 하고 풀량이 좀 부족할 때는 농사를 다 지어서 염소자 풀 먹일 데가 없을 때는 염소를 좀 줄여주고 또 이제 초지가 많을 때는 그냥 팔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뭐 비싼 농기구도 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형 농기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 먹을 것만 한 30대여섯 가지를 심죠. 그래서 그래서 골고루 시장에 가지 않고 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해서 먹고 김장도 다 우리 밭에서 그렇게 먹고 과도한 투자를 않고 그리고 또 기촌에 대해서 맑은 공기고 우리가 너무 서울에서는 16명 빌라 저 아주머니들을 갖다가 정인으로 만져놓고 우리를 함정을 파서 범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적은 마을에서는 그러면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기초나서 인구가 별로 많지 않는 데서는 저기 Y기업이 하수인을 싣고 올무와 함정을 봤을 때 전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하수인이 하는 짓이 전부 내 눈에 다 들어와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서울보다 훨씬 범인 잡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저는 사람 수가 많은 서울 한복판에 사는 것보다 기초나요. 소수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면 서울에서 원수가 열댓명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함정을 파서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 아주 허다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매수당하면 벌써 다 매수당하면 나는 인터넷 그냥 그대로 올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대로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수가 적고 적은 마을에서 원수가 하는 행동이나 악행을 잡기에 수월하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꿈을 버리고 일용한 것들로 소규모식 다양하게 심고 서울에서 했던 일들을 기촌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10개 블로그와 또 조각 제작하고 앱에 하루에 5차례 또 기도하고 설교 2,300평 농사 유튜브 활동 또 음식 또 음식 요리 만들고 또 여러가지 시를 짓고 가축 키우기 이런 것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시간을 종무는 방해꾼이 없어야 하고 시간을 잘 조절해야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 시골 노인들 이렇게 서로 맞지도 않잖아요 맞지 않아요 시골 사람들 말하는 것하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전혀 잘 안 맞아요 사상 가치관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여기 와서 그대로 한다 공감만 바뀌었을 뿐이지 울타리가 없을 때는 불쑥불쑥 나와서 내 일에 방해를 많이 줬어요 시골 사람들은 아무데나 불쑥불쑥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중간에 끊어지고 인터넷 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대문 달고 담을 딱 쌓고 내가 일을 순조롭게 하니까 이렇게 간증도 계속 쓰게 되죠 한마디로 외부 방해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18년간 해온 어떤 간증을 지속하는 것도 나의 기초생활의 몇 가지 목표 중에 제1 목적이었습니다 원수와의 기업은 세상 어딜 가든지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죽이겠다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와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원수의 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가 분노 게이지가 기초한 후에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게 됐어요 방금 방금 이렇게 설명했듯이 아 우리를 위해서 함정을 파면은 아 우리한테 독을 묻혔어요 아주 심각한 독을 묻혔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도 해가 되지 않겠다 하셨는데 아 비닐로 싣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닐 장갑을 끼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온 식구들이 그렇게 각선을 하는데 그 그 합정을 판 자가 지가 파남정에 지가 빠진 걸 내가 봤어요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별로 기촌에서는 악도가 짓을 계속하지만은 뭐 지국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팠어요 오늘 주제가 함정과 올무를 팠을 때 지가 파남정에 지가 빠지리라죠 이 원수가 이렇게 함정과 올무를 파고 이러지만 이제 분노 게이지가 서울에서 당할 때보다는 서울은 시골은 느긋하고 자연환경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개의치 않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붕괴할 필요도 없다 붕괴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량이 넓어져서 원수 악행이 그들이 앞으로 당장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한테 다가올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의 가치없는 행동이나 그 행위들 그런 댓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짓을 하고 돈 받아 먹고 그러겠죠 그런 것을 시키는 자나 그 하수인이나 거의 또 매수당한 자나 다 별 볼일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그런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체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나와 내 가족에 행한 악행은 그가 잠시 후 몇 배로 감수할 제약임을 아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무덤을 파고 함정을 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가 지가 파는 함정에 지가 빠지리라 지가 빠지게 지 판정을 예비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가 있거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에게 판 함정에 우리의 올물을 거리게 해서 고통을 줬던 자가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자기의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판 함정에 지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어떤 간증 4338의 주제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함정을 파고 남을 죽이게 해서 함정을 파는 자 그 함정에 지가 빠지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38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드 Clock ご 20 20 21 21 21 아멘